자, 새롭게 설립된 대살로니카 교회의 성도들을 위한 사도 바울이 보낸 서신이죠 이 서신의 시작이 그들을 칭찬하는 내용으로 그렇게 이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참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헌신대로 살아가고 있을 때 얼마나 기뻐하시고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종님들이, 목사님들이, 사역자들이 하나님을 섬기시는 성도들의 선하고 신실하고 잘 따라가는 모습들을 보고 얼마나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면서 칭찬을 할 만큼 그렇게 기뻐하는지를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는데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신실하게 살아가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사랑대로 서로를 사랑하면서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살지 않고 이제는 다른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더 앞에, 자기보다도 앞장 앞에 두고 먼저 그렇게 위하하면서 살아가는 모습들을 볼 때 목사로서 얼마나 흐뭇하고 기쁜지를 여러분들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같이 나눠보고 싶은데요 사도 바울이 그랬었던 것 같아요 대설론이 가인의 교회에 있었던 성도들을 향하여 그들이 얼마나 믿은지는 얼마 안 됐지만 정말 하나님께 헌신되어 아름다운 모습으로서 전에는 하늘을 믿지 않았을 때 그러한 모습들이 있었을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하나님 안에서는 세 사람들로서 새롭게 축복하면서 기쁘게 서로에게 기쁨이 되면서 살아가는지를 보고받게 그렇게 하면서 사도 바울이 기뻐하는 그 모습 이것이 정말 모든 목회자들의, 목자님들의 그러한 심정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새롭게 설립된 대설론이 가 교회의 성도들을 향하여 칭찬을 하면서 이 서신의 시작이 그들은 그래서 그냥 함부로 아무 의미 없이 그냥 세워진 그러한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 그들은 이제 크리스찬이라는 새로운 신분을 그러한 사람들로서 예전에 그리고 이 세상에 하나님을 모르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과는 다른 그러한 입장에 있는 존재들이라는 것을 갖다가 여기서 제시를 하면서 그들이 그렇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 방법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참된 크리스찬이 누구인지 어떻게 된 사람이 그래서 크리스찬인지 이렇게 칭찬받는 그러한 사람인지를 알려주고 있는데요 5절에 가서 보면 먼저 이렇게 확 드러나는 게 복음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는데요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룬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그렇게 된 것이라 너희가 이렇게 지금 칭찬받을 만한 삶을 살고 있고 그렇게 변화된 모습을 가지고 있는 그 이유는 그렇다면 그래서 크리스찬이 된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너희들에게 임해서 그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하여 이 새로운 사람이 된 것이라는 것을 갖다가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포인트 이 첫 번째 포인트는 사람이 크리스찬이 되는 길은 반드시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는 것을 갖다가 여러분들께서 또 다시 한번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죠 복음으로 조성된 성도 크리스찬은 그래서 반드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조성된 존재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분명히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어떤 방법, 어떤 가르침, 어떤 훈련 인간적인 생각으로 우리가 우리의 어떤 생각과 터득함과 방법과 훈련을 통해서 크리스찬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될 수 있다라고 이 세상 사람들은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성경에서 저희들에게 확실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은 우리가 만들어낸 어떤 내용의 그러한 가르침이 우리를 크리스찬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러니까 우리들에게 건네주시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용을 작성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그 방법을 통하여 우리가 크리스찬이 됐다는 것을 갖다가 오늘 사도 바울이 또 다시 한번 초대교회, 대살로니가 가해 교회의 교인들에게 이야기를 해 주고 있고 우리들에게도 또 리마인드를 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몇 주간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전해 봤는데 우리가 우리 됨이 결국은 지금 우리 됨이 하나님의 은혜로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그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또 다시 한번 알게 되었는데요 이 세상 사람들의 그리고 다른 이 세상의 종교인들의 생각은 늘 자신의 어떤 노력과 자신의 터득함과 자신이 자기 자신을 어떻게 단련을 해 가지고 구성해낸 그러한 사고방식과 생각과 가르침들이 결국 그들로 하여금 제대로 참된 종교인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고 그들이 믿는다고 하는 그들의 신들에게 가까이 갈 수 있고 그리고 그들의 신들에게 인정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면서 기독교도 아마 그러할 것이다 기독교도 사람이 그렇다면 어떤 노력과 능력과 공을 통하여 성도가 신도가 되는 것이다 그렇게 오해를 하면서 그들은 역시 인간의 입장에서 기독교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야후의 하나님을 찾아내려고 찾아내서 그리고 차지하려고 하는 그러한 사고방식을 가지고 그러한 방법을 선택하게 되는데 성경은 반드시 우리들에게 전달해 주고 있는 그 진리가 그러한 방법으로서는 절대로 이 야후의 하나님을 만나 뵐 수도 없고 찾아 뵐 수가 없다는 것을 알려주면서 오로지 이 야후의 하나님께서 먼저 선택하시고 먼저 다가와 주셔야지만 그리고 그의 복음의 메시지가 우리들에게 전달이 돼야지만 그 메시지의 내용 그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되고 제대로 따르게 되고 가까이 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면서 결국 이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다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갖다가 우리가 또 오늘도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그렇게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크리스찬은 그래서 사람이 크리스찬이 되는 그 길은 크리스찬은 반드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다른 어떤 사람의 메시지가 아니라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조성된 그렇게 존재들로서 복음의 메시지로서 그래서 만들어지는 그러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갖다가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5절에 가서 또 다시 한번 본다면 복음이 너에게 말로 말로 먼저 다가왔다는 것을 이르게 됐다는 것을 갖다가 여기서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복음은 내용이 있다는 뜻이죠 말씀이라는 그러한 뜻이죠 그 word 용어로는 message 라는 단어도 쓰게 되는데 의미가 있는 메시지로서 우리에게 전달이 됐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의미를 공부하게 되고 먼저 듣고 그것을 마음에 새겨보면서 묵상을 하고 그뿐만 아니라 어떻게 보면 그 내용을 가지고서 시름도 해보고 그것을 갖다가 놓고서 조사 검사 우리가 분석을 하면서 그 뜻을 갖다가 이해할 수 있도록 그러한 과정을 갖다가 절차를 밟게 되는 그러한 방법을 갖다가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용을 하셔서 우리들을 크리스찬으로 만들어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복음은 먼저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게 그래서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조성이 되는데 크리스찬으로 그렇게 조성이 되는데 그 복음은 의미 있는 메시지로서 우리들에게 먼저 다가온다는 거죠 그래서 그 의미를 우리는 조사해보고 그 의미를 가지고 씨름을 하면서 우리는 그 복음을 결국은 이해하게 되고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이해한 그 복음을 가지고 설명까지 할 수 있는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설명까지 할 수 있는 경지에 가면서 우리는 결국 크리스찬이 된 것을 그리고 더욱 더 성숙한 크리스찬이 돼감을 우리는 체험하게 되는 그러한 축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볼 때 아, 그렇다면 내가 정말로 성숙한 크리스찬인가 아니면 어떤 경우에는 내가 정말 크리스찬인가 아닌가 하는 그러한 질문이 여러분들이 있다면 그러한 의심이 있다면 먼저 복음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복음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떤 확신을 가지고 있는지 복음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이해를 가지고 있는지를 한번 파악, 분석해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죠 정말 내가 믿는 사람인가 아니면 정말 내가 성숙한 사람, 성숙히 믿는 사람인가 성숙한지 아닌지를 갖다 바로 그 점을 갖다 다뤄보면 알 수 있다는 거죠 복음은요 예수 그리스의 복음은 우리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성경, 신약과 구약과 신약을 통해서 들려지게 되는데 전달되게 되는데 우리들에게 거기에는 간단하게 이야기한다면 정말 인간의 시작과 그리고 인간의 타락과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가 처음부터 마지막 때까지 어떻게 이 온 우주를 움직이고 계시고 그리고 더 구체적으로 그리고 더 자세히 우리 인간에게 우리 인간에게 어떻게 임하는지 그 은혜가 이 인간을 갖다 그 타락으로부터 어떻게 빠져나올 수 있게 구원해 주시는지를 그리고 알려주고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위해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떤 희생을 하셔야만 되셨으며 그리고 결국은 우리 하나님의 최종적인 승리가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그러한 내용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갖다가 우리는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될 것입니다 이러한 식으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렇다면 먼저 말씀과 그리고 많은 또 하나님의 메신저들의 그렇죠 목사님들과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또 다른 성도님들의 입술을 통하여 전달된 이 복음의 메시지들을 여러분들께서는 듣고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공부하고 씨름을 하면서 이해를 차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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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게 되고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그것을 갖다가 다시 설명할 수 있게 되는 그러한 경지까지 가게 된다면 그것은 여러분들께서 크리스찬이 됐다는 것 그리고 더 성숙해진다는 것을 갖다가 크리스찬으로서 보여주는 그러한 사인이라는 것을 갖다가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경우들이 있어요 어떤 경우에 어떤 성도님들은 사실 처음에 교회에 오게 된 이유가 친구 따라서 점심 먹으려고 저 같은 경우는 대학교 때 한국 음식이 먹고 싶어가지고 친구 따라서 주일날 교회를 갔어요 가면 김치, 밥, 국, 떡 학교에서 먹지 못하는 그러한 것들도 주고 거기에는 친구들도 있고 하여간 굉장히 저희들에게는 배고픈 학생들에게는 큰 축복이 아니었었나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막상 가서 예배 참여를 하면서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친교 시간대에 또 다른 성도님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또 복음의 내용들을 또 받아들이게 그렇게 되면서 듣고 나도 모르게 듣는 그것을 가지고 또 생각을 해보고 또 실험도 해보고 분석하고 공부해보니까 그 자체가 조금 조금씩 새롭게 내 마음에 뿌리를 내리고 싹을 트게 그렇게 만들고 자라나게 하면서 나도 모르게 복음을 조금이라도 더 이해하게 그렇게 되고 나중에는 또 새롭게 예수님에 대해서 정말 기억자도 모르는 그러한 또 다른 학생 친구들에게 설명까지도 하게 되는 그러한 경직까지 그렇게 가게 됐었던 것을 기억을 하면서 나도 모르게 말씀을 대하면서 복음의 메시지를 대하면서 그렇게 내가 크리스찬으로서 그렇게 조성됐었고 조성된 존재가 되었었고 지금도 그 안에서 완성되어가는 그러한 길에 서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과 함께 또 이렇게 나눠보는데요 여러분 예수님의 복음이 그래서 복음의 내용이 처음 믿을 때도 중요했지만 지금도 중요하고 그 마지막 날까지 우리 이 세상에서 눈을 감을 때 그때까지도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중요한 그러한 내용의 축복이라는 것을 갖다가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서 항상 마음에 가까이 두시고 이 복음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더욱더 여러분들의 입술로서 잘 설명할 수 있을 때 있을 때까지 여러분들께서는 계속 또 연구하시고 공부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또 이해하시는 그러한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사람이 크리스찬이 되는 길은 반드시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이다 복음으로 조성된 그러한 존재들이다 그리고 두 번째 사람이 참으로 크리스찬이 됐는지는 그래서 복음이 주장하는 내용과 말씀이 성령 안에서 그를 변화시키는지 변화시키는지 아니면 시키지 않는지 거기에서 찾아볼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께서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5절에 가서 그래서 다시 보면 복음이 말로, 내용으로 그렇게 전달되고 그리고 그렇게 이른 것뿐만이 아니라 또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그렇게 됐다고 사도마을이 대선언니카 교인들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또 여러분들께서 자신에 대해서 또 놓고 질문해 볼 수가 있어요 또 점검 조사해 볼 수가 있어요 내가 정말 크리스찬인지 아닌지 내가 정말 크리스찬인데 성숙한 잘하고 있는 크리스찬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정말로 그래서 복음의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능력 있게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이라고 했는데 능력 있게 성령 안에서 여러분들을 변화시켰냐는 거죠 시켰는지 아니했는지를 여러분들께서는 한번 살펴보시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을 변화시키게 그렇게 됐다면 전에 여러분들 마음에 전에 전혀 없었던 어떤 주님이 중심된 어떤 확신이 그렇게 생기게 되는데 그것이 있는지 없는지를 갖다가 살펴보신다면 아마 여러분들께서 참으로 크리스찬인지 아니면 참으로 크리스찬이라면 여러분들께서 그 크리스찬으로서 성숙한 크리스찬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다는 거죠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여러분들의 변화가 더욱더 계속 일어날 것이고 그 변화가 더욱더 보이게 크게 드러날 것이고 그렇지 아니하다면은 별로 예전이나 지금이나 어제나 오늘이나 발전이 없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늘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래서 그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제대로 전달돼가지고 그것을 딱 이해하고 그래서 그것을 갖다가 설명까지 할 수 있는 그러한 입장까지 여러분들이 경직까지 간다면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내용이 그냥 말로만 그렇게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그렇게 되기 때문에 반드시 여러분들의 삶에는 큰 변화가 아름다운 변화가 그러니까 나쁜 방향으로 변화되는 게 아니라 더욱더 아름답고 더욱더 귀하고 더욱더 사랑받을 만한 그러한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갖다가 여러분들께서 기억해 주신다면은 또 여러분들이 이것을 놓고 기도할 때 더욱더 어떻게 보면은 목적 있는 그러한 기도를 하게 되지 않나 방향이 제대로 있는 그러한 기도를 하나님께 올리게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 가서 그래서 보면 거기서도 사도 바울이 비슷한 말을 하는데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우리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사도 바울이 여기서도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power 영어로는 power이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요 어느 정도의 능력이냐면요 뭐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는 우리가 창세계에서도 보고 성경을 통해서 여러 가지 기적을 통해서도 우리가 보게 되는데 그 중에 아주 귀한 우리 하나님의 능력은 사람의 마음을 바꾸는 능력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바꾸는 능력 사람 마음 바꾸는 거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얼마나 고집이 센지요 사람은 자신의 어떤 생각과 자신의 어떤 고집을 부리면서 자신의 어떤 의지를 주장하는 그러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의 마음을 바꾼다는 것 겉에서 억지로 채찍질을 해가지고 위협을 협박을 해가지고 그를 억지로 무엇을 하게 만들 수는 있지만 그러나 그의 마음은 그렇게 해서 절대로 바꿀 수 없는 것 누가 당신을 갖다 여러분을 갖다 아주 그냥 죽도록 미워하는데 그 미워하는 마음을 갖다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꾸는 그 능력은요 사실 아무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바꾼다는 미워하는 마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꾸는 것 그거 그렇게 쉽지 않다는 것 어떻게 보면 우리가 불가능하다고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어려운 그러한 일인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복음을 통하여 사람의 마음을 바꿔주신다는 거죠 먼저는 유대인들에게 그리고 헬라인들에게 여러분들 유대인들에 대해서 잘 알지 않습니까 그 어느 족속들보다 정말로 목이 곳곳한 그러한 족속들인데 그들마저도 그들의 전통과 그들이 자랑삼아 여기는 모든 것들 그들의 교만하고 자만한 그러한 마음 모습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그러한 그들을 변화시켰다는 거죠 그리고 헬라인들 헬라인들 얼마나 그들이 지식인들이고 얼마나 고귀한 그 누구 어떤 나라의 철학보다도 생각보다도 뛰어난 그러한 철학과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했었던 그들마저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그의 능력으로서 성령 안에서 그들 역시 변화시켰다는 것을 갖다가 이야기하면서 사도 바울은 그래서 그 이전에 자기는 바리세인으로서 알고 있었던 게 그리고 자랑할 만한 것들이 너무나도 많았었지만 그러한 것들을 다 내려놓고 쓰레기로 그렇게 여기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제일로 그렇게 생각하면서 이 복음을 붙잡고 그의 생애를 거기에 걸었었던 것을 갖다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목격을 하는데 그 이유는 그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능력이기 때문에 엄청난 능력이기 때문에 엄청난 파워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랬었다는 것을 갖다가 여기서 제시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은 사람을 반드시 변화시킵니다 크리스천이 됐다면 그래서 사람이 변화되는 거예요 변화가 없으면요 크리스천이 아닐 수 있는 이 가능성이 엄청 높은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성장을 갖다가 어느 정도 하다가 지금 무슨 이유로 인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멈추고 있는 상태 어린 아이에 영적으로 못된 상태에 있는 그러한 것이라는 것을 갖다가 우리가 알 수 있고 그뿐만 아니라 성장을 하지 못한다면 병들어 있는 거예요 육신적으로도 보면 어렸을 때 어떤 나이에 따라서 계속 성장을 해야지 그게 건강한 거지 나이는 뭐고 가는데 성장을 못한다면 병이 난 거죠 마찬가지로 영적으로도 만일 성장이 없다면 그 사람의 삶의 계속된 아름다운 방향으로서의 변화가 없다면 인품의 어떤 자라남이 없다면 병이 낫든지 영적으로 병이 낫든지 아니면 크리스천이 아니든지 자기 생각에 착각으로 어떤 cultural 그러니까 문화적인 그러한 종교인일 뿐이지 참된 크리스천은 아닐 수 있다는 것을 갖다가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죠 사람이 크리스천이 되면은요 그 복음의 내용이 그렇게 능력 있게 성령 안에서 그를 변화시키기 때문에 그의 생각과 그의 가치관과 목적과 방향이 변화되게 됩니다 그 이전에는 자신만을 위해서 그 이전에는 내 식구만 위해서 그 이전에는 어쩌면 조금 더 구상한 사람은 내 나라를 위해서 그 정도까지의 어떻게 보면 세상 입장에서 볼 때는 칭찬받을 만한 거죠 그러한 그 수준의 삶을 살고 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면은 더욱더 이제는 그 생각과 마음과 모든 것의 범위가 넓어져가지고 지금 눈에 보이는 그러한 것들만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영광과 우리 하나님의 목적과 우리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이제는 사모하는 그러한 사람들로서 변화를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 나라와 이 세상의 그러한 것들만을 추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을 늘 마음에 품으면서 조그만 일서부터 큰 일까지 자신의 탤런트와 물질과 그렇죠? 돈을 버는 이유가 이제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이전에는 돈을 버는 게 내가 이게 돈이 있어야지만 이 세상 살면서 고생하지 않고 무시당하지 않고 돈이 있어야지만 편하게 살 수 있으니까 이제는 그게 아닌 거예요 돈을 벌면은 이 돈을 가지고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은 정말 이 하나님의 이 귀한 영생을 얻게 하는 복음을 갖다가 더욱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할 수 있겠지 이 돈을 가지고서 어떻게 하면은 더욱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게 사람들을 축복하고 불쌍한 사람들에게 그래서 필요한 것들 더해지게 되고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이 세상에서 눈을 떼서 하나님께 돌릴 수 있게 하지 하는 궁리를 하면서 그러한 이유를 가지고 돈을 벌게 된다는 거죠 물질을 그렇게 사용을 하게 된다는 거죠 시간을 갖다가 그렇게 사용을 한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은 젊었을 때 그들의 젊음을 갖다가 어떤 이기주의적인 인간적인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사용을 하는데 젊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갖다가 믿게 되고 복음을 알게 된다면은 그렇다면은 그러한 사람은 그 사람의 젊은마저도 제일 힘이 있을 때 생각이 아주 더욱더 잘 돌아가고 모든 것이 그 어느 때보다도 좋은 컨디션이 있을 때 그것을 갖다가 다 하나님을 위해서 바친다는 거죠 안 그런가요? 여러분들께서도요 예수 그리스도를 갖다가 믿으신 기간이 굉장히 길게 된 그러니까 오랫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셨던 그러한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우리 교회는 아마 젊어서부터 그렇게 헌신 되신 분들이 많은데 여러분들도 한번 옛날 생각을 해보세요 젊었을 때 여러분들 다른 믿지 않는 친구들은 그때 그 시간을 갖다가 술 먹고 마시고 놀고 뭐 하여간 오락에 다 갖다 바칠 때 여러분들께서는 그때 어디에다가 그 시간과 여러분들의 젊음을 바치셨어요? 교회 가고 전도하고 그리고 선한 일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것 때문에 궁리하고 그것 때문에 마음 상하고 그것 때문에 눈물도 흘리고 그것 때문에 희생하셨던 그러한 과거 있지 아니 하셨나요? 이게 참으로 크리스천이 됐다는 그게 사인이에요 그게 근데 지금도 여러분들 더하면 더하지 들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탤런트와 물질과 시간과 생각, 가치관, 목적, 방향 이 세상 사람들과는 달라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복음은 능력으로서 성령 안에서 우리들에게 새로운 확신을 천국을 향한 확신을 세워주면서 우리를 몰고 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대성리카 교인들에게 칭찬을 하면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게 그래서 당신들은 많은 환란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됐다 그러므로 너희가 주위에 있는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들의 본이 될 정도로 그렇게 빛의 역할을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 얼마나 귀하다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면서 이제 이방인들이 당신들을 보면서 당신들의 그 삶이 어떤지 구절에 가서 넘어가서 보면 그들이 이야기하기를 우리가 이야기를 안 해도 그들이 이야기하기를 첫 번째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에 들어갔는지 영어로는 뭐라고 적고 있냐면 For they themselves report concerning us the kind of reception we had among you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사도 바울과 그의 일행이 복음을 가지고 너희들 가운데에 우리가 나타났을 때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우리를 너희들이 어떻게 받아줬는지 그러한 모습을 얼마나 정말 사랑스럽게 받아들이고 따라왔는지를 갖다가 이방인들이 보고서도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그리고 두 번째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 살아계시고 참된 하나님을 섬기는지 이 세상 사람들이 귀하고 목숨을 거는 그러한 것들을 갖다가 더 이상 귀하게 여기지 않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 세상 사람들은 그 우상 그들이 중요하다고 여기는 것들을 잃어버리면 마치 그들의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이 그렇게 생각할 때 너희들은 그렇게 쉽게 흔들리지 않고 그것 때문에 세상이 끝난 것 같이 그렇게 연약하게 굴지 않았다는 거죠 돈 좀 잃어버렸다고 그래가지고 뭐 명예를 좀 잃어버렸다고 그래가지고 뭐 살아가다가 아무리 어려운 힘든 일들이 생겼다고 그래가지고 그렇게 넘어지고 부상당하고 완전히 거꾸로지는 그러한 사람들이 아니라 더욱더 그러한 경우에서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더욱더 기쁘게 더욱더 어떻게 보면 긍정적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갖다가 이야기하면서 참된 크리스찬은요 그렇다면 보금을 통해 자신의 헛된 소망이 무엇인지를 인식하고 극복하는 그러한 사람이라는 것을 갖다가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살펴봅니다 참된 크리스찬은요 그래가지고 이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소망을 가지고 있지 않고 이제 하나님께서만 보여주시는 천국을 향한 그러한 소망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갖다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것이라면 너무나도 기쁘게 받아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면 더욱더 반갑게 여겨주고 또 섬기는 거예요 우상도 버리고 이 세상에서 귀하다고 여기는 것 하나님 앞에서는 이제는 쓰레기로 그렇게 여기고 더욱더 귀한 하나님의 왕국을 붙잡는 거죠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늘 예수 그리스도의 이제 재림을 항상 소망하고 기다리는 사람들이다 10절에 가서 보면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 얼마나 정말로 애타게 기다리는지를 갖다가 다른 사람들이 보고 말할 정도로 그렇게 기다리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장래의 노화심에서 하나님의 노화심에서 구원 받을 것을 갖다가 늘 기다리고 기뻐하는 그러한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도 우리 자신들을 놓고 생각해 볼 때 정말 이 복음으로서 우리가 계속 변화가 되고 있다면 그러면은 계속된 이 세상의 어떤 유혹으로부터 우리는 그 우상의 유혹으로부터 늘 복음으로서 우리는 극복을 하고 벗어나며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입장으로 우리는 걸어 나간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이제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대사노니카 전서 1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을 또 다시 한 번 있다가 또 예배 끝나고 읽어보시면서 대사노니카 교회 초대교회 교인들의 모습이 여러분들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바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하여